1. 이스라엘 공동체 제가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 동안 또한 두려운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회사에 나가면 월요일이 되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펼쳐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려고 하는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한 주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아마 나치 읽으실 겁니다 최근에 IS 무장 세력에 의해서 선교당한 일본인 언론인 일본인 그리스도인 고토 겐지시입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IS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같이 한번 볼까 하다가 너무 끔찍해서 안 본 분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로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철창에 사람을 가두어 넣고 거기다가 석유를 뿌리고 몸에다 석유를 끼얹고 화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전 세계에 내보내서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도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절감하게 해줍니다. 왜 이 고토 겐지라고 하는 분은 일본인인데 왜 시리아까지 갔다가 아예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나 우리가 샘물교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의 놀라운 마음 믿음을 높이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1967년생입니다. 언론인인데 프리랜스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로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예스의 체포가 됐고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아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아파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 입장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불과 나이 47 저런 나이에 47, 8 생일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나이라고 보아지는데 참 가슴 아프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억울한 희생으로만 보고 바보 같은 죽음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정에서 혹은 일투에서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와 일장이 나타나 있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와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의 서성이었고 그의 인도자였고 그의 멘토였고 그가 시종으로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후계자로 세워놓고 그 모세가 아직 기운이 정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으로 가야 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광약길을 돌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비교적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필 지금 데려가시는가 좀 더 살게 해 주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해 보시죠 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하나 제가 19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일찍이 부모를 잃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입니까 10년만 더 아버지가 살았더라도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20대 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내게 주는 것일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편에는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의 두께가 합해서 11미터쯤 되는 그 당시 무기와 그 당시의 전술로는 그 성벽을 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철벽이었던 성이 맨 첫 성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 이때가 보리추수때입니다 요단강물이 가장 높은 곳까지 철철 흘러 넘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너며 그 강을 건너더라도 7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 첫 성 여리고는 어떻게 이겨내며 나머지 전쟁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모세를 데려간단 말인가 이런 질문은 손양훈 목사님, 옥한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좀 더 오래 살려놓지 않았는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될 때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을 좀 더 오래 살게 하지 못하셨는가 옥한은 목사님 같은 분은 최근의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한 10년, 20년만 한국교회 지도자로 좀 더 자리를 잡고 있어서도 교회가 좀 덜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또 국가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모세의 죽음과 연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고토 겐지 같은 분이 그 의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좀 더 살려놓을 수는 없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우리에게 여수와도 모세못지 않은 엄청난 믿음의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장에서의 여수와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이는 모세와 비교하면 너무도 작은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수와 와도 함께 함으로 난관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공동체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세워지는 그래서 시대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예서나 이슬람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인가 미국 같은 곳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은가 막연하게 미국에서 살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아직도 계시다면 그게 참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미국 오레곤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던 멜리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클레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멜리사 클레인인데 이 클레인 부부는 오레곤에서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레즈비언 부부가 와서 자기들 결혼 축하용 케이크를 주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레즈비언에게 빵 팔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건 죄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빵을 팔건 뭐를 하건 내 가게 혹은 내 고객으로 오는 분이 불교신자고 통일교신자고 레즈비언이고 상관없습니다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클레인 부부는 이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양심에 이걸 팔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냥 팔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데 더군다나 한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차별검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의 차별검지법이 계속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이 차별이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고 흑인 백인 황인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고 이건 정말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도 이 차별검지법에 포함을 시켜서 동성애자들이 수치감을 느끼게 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을 하면 국가 법을 어기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클레인 부부가 미국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내가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이분들이 뻔히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도 이분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이 문제가 활활 타오르는 이슈였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2억의 벌금을 맞습니다 재판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013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2015년 들어와서 지난 연말인가 이번 연초에 최종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말을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성경 말씀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 양심상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빵을 구워서 이분들을 서빙하는 건 나는 못하겠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믿음의 길을 좀 더 분명하게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분들의 태도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순교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엄청난 벌금을 맞을 걸 뻔히 알면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사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뛰어난 성자라고만 얘기하면 그들도 동의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사암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건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두려운 일이었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세라도 좀 살려놓아서 내 옆에 있게 해주시면 훨씬 이 길을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모세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는가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모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세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데려가더라도 최무성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주십시오 이순신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강한 적과 지금 오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최무성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셔서 여러분 신기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봤는데 참 기가 막힌 영화더만요 저는 세종 때에 그 당시 15세기의 1440몇 년도니까 15세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오늘 미사일의 아주 원시 형태인 그런 무기가 개발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역사를 참 모르고 사는 거죠 세종 때에 그런 무기가 개발이 돼서 중국과 여진과 주변 모든 국가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무기가 바로 신기전이었습니다 대신기전은 600미터 내지 700미터로 날아가서 화약이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기였습니다 한꺼번에 100발이 날아갑니다 그 무기를 우리 조상들이 600여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이 계속 전수가 돼서 만약 오늘까지 꾸준히 발전이 됐으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까 무기 팔아서 부자되는 나라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고 그게 바로 최무선 장군이 고려마을에 개발했던 무기가 계속해서 발전돼서 15세기에 그 정도까지 진화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쟁을 앞두고 이런 무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베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이 강을 건너갈 놀라운 획기적인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모세를 사모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신무기니 무언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렇게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기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무기가 아니고 엄청난 검이나 보화를 가지고 주변국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주변국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한 10만 대운이 나와서 다이리를 만든다면 요단강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강입니다 이런 강을 건널 부교는 한 일주일 안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200만이 건너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우리 생각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세가 있으면 된다 무기가 있으면 된다 검은 보화가 있고 유난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얘기하기 전에 나를 먼저 너희가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세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농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기가 먼저가 아니고 검은 보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강함도 없고 내가 의지하는 모세나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를 붙들어도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9절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무려 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무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실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업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왕왕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져버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런 예배자가 지난 수천년 역사 속에서 예배당 안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할 것입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할 거고 네가 나한테 잘 못하면 나도 네가 아직 못 볼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장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많은 수익금이 나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할 때 그 수고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갖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자식관계에서 우리 목장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난관이 있어도 그 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보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으면 그 결과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63빌딩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큰 빌딩이 있다니 요새는 한국에서도 63빌딩은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만 처음 제가 63빌딩을 봤을 때를 지금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63빌딩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를 갔습니다 처음 해외를 갔습니다 처음 해외를 가서 로마에 가서 바티칸 성당을 봤습니다 63빌딩을 떠올려 보니까 이건 마구깐만도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때 제 느낌에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빌딩, 엄청난 성당 제가 안내자한테 이거 도대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참 이런 머리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 빌딩의 어마어마함을 제가 좀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문현답을 해 주었습니다 계산 못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왜요? 계산해 보면 되지 그 사람이 친절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 계산 안 되는 엄청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있었던 자재들이 지금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귀한 자재들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 속에 있는 예술 작품들은 도저히 돈으로 계산되지 않은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나는 건물의 외관단 보고 너무 엄청나서 63빌딩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빌딩을 보고 난 다음에 63빌딩을 보니까 63빌딩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그리고 성벽이 11미터다 여러분 그건 그 시대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그게 내 성벽이면 참 좋겠는데 저게 성벽이니까 그건 절망을 안겨다 주는 정보입니다 그런 성벽을 지금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 성벽을 깰 수 있는 무기를 주겠다고 좀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만 자꾸 말씀하시고 가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생각을 더 해 주시면 야 이 강은 이렇게 건널 것이고 그리고 저 첫 성은 이렇게 해서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그걸 앞으로 7년 동안 일어날 일을 미리 좀 말씀을 해 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모세에 죽은 것도 할렐루야 하고 잘 환송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태산 같은 문제로 죽을 지경인데 내일 내 가정에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언청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설명 다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주 쉽게 나만 믿고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엄마만 옆에 있으면 걔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만 옆에 있고 아빠만 옆에 있으면 걔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걔한테 아빠가 어떻게 돈을 벌어와야 하고 엄마가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요리에는 뭐가 들어가고 오븐에 음식이 들어가면 몇 분 동안 있어야 그게 네가 먹을 만큼 적당하게 만들어져서라고 이런 얘기를 애가 다 들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애는 엄마 여기 있잖아 그 말만 들으면 애는 편안한 겁니다 그냥 아빠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자기를 꼭 껴안아주면 그걸로 아이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 놓고 나이 좀 먹었다고 건방을 떨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을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 주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아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 이게 우리 믿음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루길을 가보는 겁니다 요단 강 앞에 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강을 가를 건가 결국은 우리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시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뭐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율법 책을 주었다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까지 그들이 모세 설교까지 다 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 모세 오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성경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율법 책을 묵상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곁에 계시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조용한데 새벽이나 조용한데 앉아서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품는 이런 광경을 자주 떠올리는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하나 잡아다 놓고 그 먹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아주 인상적이고 또 아주 적당한 표현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하나 잡아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잘 상상이 안 되죠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어떤 때는 큰 개가 세 마리나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짐승 키우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가끔씩 뼈다귀를 하나 받으면 개들이 얼마나 그 뼈다귀를 좋아하는가 하는 건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확 깨물어도 얼른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뼈다귀를 하나 주면 개가 좋아서 펄쩍펄쩍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핥아보고 깨물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사자가 먹이를 받았을 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하가라고 하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 10편 기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10편 19편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을 때 중국 사람보다 뻥이 더 세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기억은 중국 사람들이 뻥이 세계 최고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은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수염이 3천 장이나 된다 이런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산 시였습니다 무슨 너무 수염이 길어서 3천 미터인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뻥도 중국 사람의 뻥 과장이야말로 세계적이다 이렇게 느낌을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을 확인을 했는데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제가 적극 떠올렸던 게 중국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더 뻥이 세구나 그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받은 제 인상이었습니다 지루하고 그냥 목사님이 앞에 설교를 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고1 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지루했습니다 고2 때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닌 얼마 후에 다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깨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강도사님이 우리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설교였습니다 지금은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지루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성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주장하기라 속이 꿀보다 더 달다 신학대학에 가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놀라운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 은사 목사님들의 설교 몇 편이 평생 동안 남아있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제 은사 이근삼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 신을 벗어라 오병세 박사님이 설교했던 골짜기의 개천을 팔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평생 잊지 못하는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20살 21살 때 들었던 설교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던 설교들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이 이게 과장법이 아니었구나 이게 직설법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10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절구하나이다 이게 사자가 먹이를 놓고 개가 뼈다귀를 놓고 기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단 말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월급쟁이는 월급을 보너스를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고 사장이 보너스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는 이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 전리품을 갖다 놓고 부부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러분 이 즐거움이 뭔지 상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토 겐지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배현규 목사님이 선교하기 전에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는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통역해야 될 우리 선교사한테 내가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네가 통역을 적당히 잘해서 내 영상이 전 세계에 나갈 때 한국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영상이 나가도록 네가 통역을 잘 해다오 아마 우리 배 목사 마음속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영상에서 선교사였지만은 아주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영상으로 나간다면 내가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그리고 죽겠다 겐지시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복음을 그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죽음 앞에서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겐지시는 크리스마스 때 친구가 교회로 초대를 해서 갔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산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늘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아마 겐지시에 관한 믿음에 관한 글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리고 복음이 척박한 일본 땅에서 이런 순교자가 나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르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겐지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가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이 세상을 떠났던 그것은 바로 그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품고 다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가 교제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투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그때 새 지도자여 젊은 지도자인 요수아가 로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 지도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 두지파 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 앞서서 선봉이 돼서 이 전투를 이끌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선봉이 어떤 자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전쟁에는 선봉의 의미가 좀 약합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 전투는 선봉이 가장 많이 죽는 자리입니다 가장 어려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지파 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두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왜 하필 우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우리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왜 하필 내가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많이 해보는 소리 아닙니까 왜 하필 내가 그걸 사장님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두지파 반에게 그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건너가서 땅을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자기 땅을 확정하고 종족별로 땅을 확정하고 어쩌면 집도 이미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착지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요소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으니 너희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서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수고를 하는 일을 마다하지 마라 이 세지파의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느냐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세지파가 대답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와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자신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찍이 명하셨던 형제를 위한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세지파의 자리에서 나는 세지파의 자리가 아니고 누군가 세지파가 나를 발견해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예수가 당신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지파의 입장에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내가 도와야 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할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떡밖에 사람도 예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열이고 성을 칠 때 그 성 안에 라합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여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성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성의 주변에 있는 열이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얘기를 40년 전에 들어서 이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40년 전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마저도 놀랍게 건너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서 물처럼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라합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뭘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외벽과 내벽까지의 11미터 두께의 성벽을 의지하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강해도 이 벽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그 벽을 의지하고 그 속에 웅크리고 안전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스파이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스파이들을 만나고 그 스파이들이 추적을 받게 되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숨겨주었다가 걸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 일문이 멸종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뜻밖의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라합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리고 라합이 어디에 없나 이번 주간에 나를 도울 라합은 어디에 없냐 뜻밖의 인물이 없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깜빡깜빡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전리품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건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설레하고 좋아하는 것은 놓쳐버리고 다른 걸 붙들고 모세를 달라 무기를 달라 뭐를 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전리품을 혹은 금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넉넉하게 넘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붙들고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